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민숙이 26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25장까지의 분위기와 26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6장은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지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화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이렇게 새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52절 오늘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숙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쯤 한번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동을 위한 인구조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해산에서 이루어졌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롭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키고자 하는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우리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조사인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바이블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약 한 40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거의 숫자가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할 때도 약 60만 명 물론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오늘 어제 나왔던 인구조사의 끝부분에 합계를 봤더니 60만 3550명이더라 첫 번째 인구조사와 차이가 180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질병과 또 징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도 죽게 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 또 연병을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있는 숫자는 크게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만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큰 하나님의 나라의 대세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영에서 이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큰 위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교회들이 있었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의 안전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쓰이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교회 어디 설립감사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 살리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사람 살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많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한 교회들이 필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필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세대들이 다 몰락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대들이 다시 등장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구조사하는 것을 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요 이제 우리의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필요한 땅을 나눠서 가져라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모합 땅에 있습니다 모합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땅을 이렇게 분배해라 명수대로 이 명수라는 것은 지파들이 있는데 지파에 많고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많고 조금 있으니 그 명수대로 땅을 차지해라 그러나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된다 가난한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아니 다 죽고 나신 이후에 우리 곁에 계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는 때로는 장례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분들은 가난한 땅에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이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들어간다 들어갈 것을 가정하고 지금 너희들에게 땅 분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시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을 뿐이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네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네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가 나가고 계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게 될 것인데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난한 땅이 열리게 될까?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까? 사람 살리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계약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까? 혹시 이러한 걱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인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여러므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레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57절 말씀, 58절 말씀 보면 레이지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57절,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루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에게서 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루하니 림리 종족과 해브론 종족과 말라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 쓴 암울함을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지만 레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 네 명의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라는 부인이 있는데 레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레이를 통해서 레이지파가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레이가 난 자식들이 게르손과 고아과 무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나와 있는 림리, 헤브론,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세대가 무시, 고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림리, 헤브론, 말라, 무시는 그 다음 세대인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고라 종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모세, 또 아론, 그 제사장, 그 지파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미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고 60절에 가서는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유와 엘라살과 이다 말이 낳더니 61절에 나답과 아비유는 다른 분을 여우 앞에 들다가 죽었더라 라고 해서 그 레위 지파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 제사장으로 불림받고 있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언급시킨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자녀들이 또 제사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유는 다른 분을 여우 앞에 들이다가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하나님께서 시켜 주시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이후에 또는 조금 나오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사람이 주어진 그 직분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그 땅에서 너희 잘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이 가난한 땅이라서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줬어? 그러면 너희는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너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제사장 집안이라 하더라도 나답과 아비우처럼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때로는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땅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도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기는커녕 다른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20세 이상의 된 사람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징보를 이미 예언받았기 때문에 아 우리의 부모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임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비슷한 내용들이 63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3절은 사실 인구조사를 했던 그 장소와 또 누가 인구조사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와 엘라살 예전 같았으면 아론이 개수를 했겠죠 그러나 아론이 죽었으니까 지금 제사장인 엘라살과 모세가 인구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모아 평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6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4절부터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런 요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리 아들 요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도 들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해 주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수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사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추후에 모세도 나중에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세 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1차 인구조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세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른 너희 자녀들의 세대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믿을 만한 대상이 든든한 백이 있었을 때 나는 저 사람만 믿고 나아가면 될 것 같애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의 존재가 없어진다 그러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2세대를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부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는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인구조사의 목적이 잘못된 목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이 아니냐면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구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던 인구조사는 어떻게 보면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새 희망과 새 시대를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어 우리 부모님이 다 죽어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다 죽어서 우리 민족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염려가 있었는데 와 이렇게 우리의 민족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 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가운데 평안도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에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없어지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염려가 인간의 염려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제 때로는요 우스갯이 소리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만 바라보고 사신 아내분들은 남편이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아내를 바라보고 사시는 남편분들 입장에서는요 아내가 없으면 밥을 어떻게 해주지 빨래는 어떻게 해주지 이 살림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혹시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글쎄요 한편으로는 믿을 만한 대상이 있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은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고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니 감사한 자에게 내가 너의 축복을 이루어질 것이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도 임하게 될 것이고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를터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보일 것 같은 그 약속의 말씀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너에게 그 땅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명 이상의 남자들이 있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길이 있다더라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아갈 때 이 땅의 주인이시오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믿사오니 주님께 감사함에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땅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드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통되게 될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성령님 아버지여 주님 약속의 말씀을 짜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 될 길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가난한 땅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 땅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부탁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부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 살리는 교회의 교인들이 승리하며 하여간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수임받는 일꾼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여 일어나는 인생들에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여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수임받는 교회여 우리의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의 교인들을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인들이 아버지께 승인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교회가 우리의 주님 앞에 계약이 승인받는 교회 우리의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광에 영광을 돌리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마여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를 믿습니다 강건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평강의 열린도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하는 삶도 있다면 주님께서 내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난한 땅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사람 사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주시옵소서 하오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이 형편을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낫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리수의 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벌이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토와 사람 살리는 교회와 교인들 위해 이리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